파이널 블레이드만의 전투 시스템 난전과 진영 파괴 전투를 그리다 파이널 블레이드의 전투 시스템은 기존의 모바일 RPG에서 경험하기 힘들었던 난전 형식의 다이내믹한 전투를 도입하여 신선한 재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행스크롤 RPG가 적군과 아군이 각자 자신의 진영에서 중앙의 경계선을 중심으로 공격을 주고받는 정형화된 형태였다면 파이널 블레이드는 중앙 경계선이 사라진 상태에 각 직업의 특성에 따라 적진을 파고들고 반대로 상대편도 아군의 진영으로 넘어와 암살을 시도하는 등 말 그대로 난전 형태의 전투가 진행됩니다 이렇게 진영이 무너진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웅과 무기의 강화도 중요하지만 상대편의 덱 구성을 파악한 후 상대방을 카운트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영웅을 배치해야 전투를 승리로 이끌 수 있습니다 전투를 그리다 파이널 블레이드의 전략적인 전투 시스템을 곧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